또 고민 있는 사람 이게 제가 아직 캐릭터가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개인기도 없고 과연 이게 아이돌로서의 끼가 있는 건가 생각보다 요즘 애들은 하도 뭐 아예 막 오리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타조 해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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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개인기 많네 심장마비 골랐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언니 나영언니 아 재밌다 재밌어 어 젖었다 이거 오줌 싼 거 아니고요 물이 젖어가지고 물이 젖어가지고 왜 왜 왜 워 엉 엉 엉 다름이 진짜 신났어 아아 잘생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원래 노래 노래 귀신 많은거 알죠 근데 가 맞아 어 왜 내려가 꼭 가야겠네 거기로 갈 수 있어? 우리 귀신 탐정도 아니죠 거기 있어? 응? 어디? 여기? 그냥 좀 챙겨라 어 여기 맞아? 응 여기라고? 아 근데 아까 어디로 가있지? 여기 여기 발 쫙 발 쫙 발 쫙 발 쫙 나 우리 좋아하고 할게 없잖아 발랑이가 지금 여기 계속 온 소리가 나니까 이 카세트로 녹음을 해놉시다 근데 저 사람이 완전 귀신Men BH porque 언제나 표정이 다르다 그러나 czy 오 어 어 됐어? 지금 재수 잘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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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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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뭐대로 건강해? 역시 마이 시스터 안타! 부석부석 돌아다녀다 고마워!